네, 첫사랑 뭐 했었죠? 같이는 해봤잖아요? 아, 여자친구 있으시구나. 제가 몇몇 헤어졌어요? 왜 헤어지셨어요? 제가 되게 오래, 되게 멀리 떠나있었거든요. 많이 힘들었는지, 저를 다 잊었더라고요. 원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법이니까. 많이 사랑하셨나봐요. 그런가봐요. 이렇게 참기 힘든 것보다. 뭘 참으시는데요? 손잡고 싶고, 안구 싶고 그런거요. 여자분은 다 잊었는데, 대표님은 아직 못 잊으셨구나. 네. 단 하루도, 단 하루 중간도. 잘 먹겠습니다. 좋겠네요, 그 여자분. 감사합니다.